자, 그 다음 질문 봐 볼게요. Our friends can influence many aspects of our lives. 우리의 친구들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측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Including 하면 몸을 포함하여. Including our food preference. 우리의 음식 선호. 그런데 이게 세 가지가 하나 되구나. Where we live.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What we buy. 우리가 무엇을 사는지. 를 포함하여 우리 삶의 많은 측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는 친구랑은 별 관계 없지 않나? 너네가 대학생 되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닌데. 엄마, 아빠가 결정하는 거지. Positive interactions with good friends.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긍정적 with good friends. 좋은 친구들과의 라는 얘기는. 이럴 때 with는 뭐 뭐 why 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고. 상호작용은 교류. 긍정적인 상호작용. 긍정적 교류. 교류도 좀 어렵냐? 그러면은 긍정적인 친구관계. 이렇게 이해를 해줘도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은 Can help us grow as people and will boost our self-esteem. 헬프 동사는 여기서 5형식 준사역 동사로서 사용이 된 거고. 이 준사역 5형식들은 참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다 알아야 돼.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이럴 때 as는 뭐뭐로서. 그리고 준사역 동사는 목적격 보호해. 투 부정사나 원형 부정사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투 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어? 우리는 벌써 인간인데요. 근데 이제 사람. 올바른 사람으로. 이제 더 잘하게끔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도울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엔드. 동사를 두 번 쓰는 거네. and will boost our self-esteem. 우리의 자존감을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let's look at how to strengthen friendship. 그래서 어떻게 우정을 강화할지를 봐보자. let's look at 하면 무엇을 봐보자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의문사, 투 부정사 표현이어서 의문사, 동사, 해야 할지 이렇게 해석해 줘야 돼. 근데 이제 우정이라는 목적어까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우정을 강화해야 할지를 봐보자. 자 이 투 부정사는 목적이야.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자 maintain 2번이라고 합시다. 자 유지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관계를 아까는 interaction이라고 했죠. with our friend for so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정을 강화해야 할지를 봐보자. 자 the first thing you can do. 자 첫 번째 것. 자 주어 다음에 동사가 안 오고 여기 대시 하나 생략돼 있는 거야. 문장 중간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떠 있으면 언제나 그거는 대시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근데 명사 되니까 꾸며야 돼. 네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is 자 이 투 부정사가 주격 보호가 되는 거야. 자 이럴 때 비동사 되다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to be a good listener. 좋은 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to your friend. 네 친구에게. 자 you should pay attention. 너는 관심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뭐해? to what your friends want to say. 너의 친구가 말하기를 원하는 것에. 그러니까 친구가 말하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including their concern. 그래서 그들의 걱정, 성공 그래서 a, b, and c 이런 세 가지 것들을 포함하여. whatever issue they may be having currently 자 여기는 얘가 여기는 이제 진행 시제를 쓴 거야. bing 조동사 뒤에 아마도 currently 현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whatever issue는 지금 다음에 이렇게 명 이제 얘가 이제 여기가 이제 얘가 주어고 2번이라고 할게. 여기가 동사고 여기가 목주어가 되는 거예요. issue는 문제라는 거 해석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whatever는 근데 명사를 만났기 때문에 무엇이 아니라 무슨 문제를 하고 다른 부분 해석하고 든지 간에 를 마지막에 붙여야 돼. 그래서 그들이 현재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던지 간에 그것들을 포함하여.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은 자 그들의 걱정, 성공 그리고 그들이 무슨 문제를 현재 가지고 있던지 간에 그것들을 포함하여. 그것들을 샘이 살짝 넣어줬어. 의역을 위해 포함하여. 너는 너의 친구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서의 what은 무엇보다는 것으로 해석해 주는 게 좋겠다. 관계 대명사로 Your friend see you as a truth, worthy, supportive friend. 너의 친구는 너를 본다. 이렇게 해주면 몸으로서 신뢰할 만한 지지를 보여주는 친구로서 너를 본다. 자 뭐하면 If you make eye contact 너가 눈 접촉을 하면 눈빛을 맞추면 그리고 몸짓을 사용하면 그리고 공감을 표현한다면 엔드 때문에 연결이 계속된 거야. 이렇게 한다면 너를 아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good listener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친구가 말할 때 그래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친구하고 눈빛도 맞추고 몸짓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공감도 표현해 주고 맞아 맞아 나도 그랬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 Honest communication is also essential 자 그래서 정직한 의사소통이 또한 중요하다 뭐를 위해 For developing Stronger friendship 더 강한 우정을 발달시키는 것을 위해서는 정직한 의사소통이 또한 중요하다 Don't be afraid to convey 자 그래서 전달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했으면 합치면 돼 부정명령문이 들어간 거네 자 근데 뭘 전달해 너의 진정한 감정을 Such as disappointment or sadness 그래서 실망 혹은 슬픔과 같은 너의 진정한 그 느낌을 친구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실망 내가 실망하는 부분이 생겨 아니면 내가 좀 슬퍼지는 부분이 생겨 그럼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야 친구한테 숨기지 말고 자 그리고는 And practice 여기도 명령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앞쪽은 부정명령문이었지 이번엔 그냥 명령문 그리고 연습해다 이 practice 동사는 동명사 목적으로 꼭 가지는 동사야 자 그래서 뭐를 연습하냐 expressing yourself 너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연습해라 with appropriate words and gentle way 그래서 적절한 단어 그리고 온순한 방식으로 너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연습해라 moreover 더욱이 try to understand your friend's point of view 자 이해하려고 노력해다 여기로 명령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의 친구의 관점을 그리고는 respect their decision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라 어떤 상황에서는 since every person is unique 모든 사람은 독특하고 and has their own thought and feeling 그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ince 뭐 뭐 때문에 이럴 때는 because처럼 모든 사람들은 독특하고 그리고 그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you should not impose 이럴 때 impose는 강요하다 너의 생각과 결정을 강요하지는 말아야 한다 upon your friend 네 친구에게 in addition 더하여 you can try out new things 너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다 with your friend 네 친구들과 함께 go 자 명령문이 된 거야 fruit picking 자 과일 따기를 가봐라 뭐 딸기 체험행사 뭐 이런 거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뭐 한번 이런 게 해보고 그러는 얘기야 캠핑을 가라 그 다음에 집 라이닝 집 라이닝이 뭔지 알죠 요즘 그 저기 뭐야 이렇게 산 계곡 같은 데 가면 집 라이닝 다 있지 그런 거를 가봐라 and check out popular restaurant 그리고 아주 인기 있는 레스토랑들을 한번 확인해 봐라 자 이것도 명령문이 들어가는 거야 자 투부 정사 뭐 뭐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 보기 위해서 또 인기 있는 레스토랑들을 확인해 봐라 그러니까 요거는 이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야 프로 피킹 서부터 시작해서 자 however always make sure to keep your promise 그러나 항상 자 여기도 명령문이에요 꼭 뭐 뭐 해라 자 꼭 너의 약속들을 지켜라 all the keeping promise can be difficult at time 자 all the 비록 근데 여기서 동명사 주어를 쓴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all the order이 시작이 된 거야 keeping promise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때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you should do your best 너는 너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 여기도 또 목적이네 자 그것들을 여기서의 그것들은 약속을 뜻하는 거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근데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의 친구와의 신뢰를 2번이라고 그러자 너의 친구와의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또 뭐 뭐 하기 위해서야 친구와의 신뢰를 만들기 위해선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너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기까지